이제 군에서도 재난상황실을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로 지휘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는데 장성의 그 상황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희들은 원래 눈이 좀 많이 오는 지역이라 새벽 3시부터 제설작업을 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원활하게 우리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잘해서 오늘 또 처리를 했습니다. 네, 장성에서도 이 방송을 상당히 많이 보시는데 장성군민과 본방을 사수하고 있는 사수님들께 먼저 인사 말씀해 주시죠. 네, 존경하는 장성군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성군수 김환중입니다. 이제 민성 8기를 시작할 때 화학과 변화, 군민이 행복한 장성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뚜벅뚜벅 걸어오다 보니까 정말 1년 6개월이 금방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하나하나 변화하는 우리 장성 모습을 보면 내심 좀 뿌듯하면서도 처음 각오를 잊어서는 안 되겠다는 요즘의 다짐을 또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군민들이 장성에 사는 것을 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초심 잃지 않고 오직 군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걸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은 특히나 취임 초기부터 소통을 굉장히 강조를 하셨잖아요. 장성군민들이 우리 군수님 어제는 여기서 뵀는데 오늘은 저기 계시네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하거든요. 군수님만의 어떤 소통법이 있으신지 소통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소통법이 있겠습니까? 한 번 들은 거 두 번 듣고 한 걸음 더 갈 거 두 번 더 가고 이렇게 하면서 빠짐없이 들으려고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해서 일과를 마칠 시간 되면 정말 몸은 지치지만 마음은 정말 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합을 통한 변화를 해서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과 해서 공감인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군민들이 오셔서 저한테 많은 이야기도 해 주시지만 오시기 전에 제가 군민들을 찾아가서 뵙고 직접 해서 얘기를 들은 것이 군수 역할이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올해 시무식이 끝나고 가장 먼저 한 행사가 우리 11개 읍면을 방문을 해서 군민과의 대화 시간을 만들어서 했습니다. 이제 좌석은 많이 깔아놨는데 좌석이 부족할 정도로 많이 오셔서 좋은 의견들 많이 주시고 또 이런 시간들이 참 좋다 그런 말씀들을 또 많이 해서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작년에도 했지만 올해는 내년에는 이걸 좀 국민들이 좀 많이 원하시고 그러니까 전반기 후반기 나눠서 한 두 번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국민들한테 서비스를 하신 분들이 공직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공직자들이 그 질 높은 서비스를 하려면 그동안 업무를 해서 보는데 좀 어려운 점은 무엇인지 좀 개선을 할 점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지금 소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각인 실과에 사무실을 찾아가서 직원들하고 간단히 차도 한 잔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소통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쌓여서 그런 조직의 안과 밖의 그 신뢰가 우리 군 발전의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가가는 군주님의 모습을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제 장성군의 어떤 계획과 또 성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동안의 오랜 숙원 사업이었죠. 국립심혈관센터 유치가 확정이 됐고요. 거기에 카카오 데이터센터까지 들어서게 됐는데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짚어주시죠. 네. 국립심리혈관연구소는 뇌졸중과 중풍 같은 심리혈관 개통의 질병을 연구하는 국립기관입니다. 그래서 심리혈관연구질환을 통합 관리하는 또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2007년도에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유치를 발표를 하고 장성군의 설립이 되기까지 약 16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의 주관 부서도 바뀌고 또 정부 예산이 불용되는 등 사업이 자체될 뻔한 우여곡절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우리 5만 장성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포기하지 않고 해서 끈기 있게 보여준 결과 약 1천억 원이 넘는 규모의 전액 국비로 16년 만에 유치하게 됐습니다.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완공이 되면 1만 2,500개의 일자리가 생겨서 지역경제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또 첨단 의료산업에도 부응해 이끌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 데이터 센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죠. 네. 카카오 데이터 센터는 데이터 기반 산업을 필수적인 해서 전산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작년 6월에 카카오 엔터프라이즈하고 저희가 약 1만 평 3만 3천의 40메가와트 시설을 장성에다 설치하기로 투자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 10월에 첫 사업을 떠서 2006년도에 완공이 되면 또 우리 고용 창출, 첨단 산업 발전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6년이죠. 네. 그동안에 이제 데이터 센터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방으로 분산되는 첫 사례이기도 하고요. 또 그 첫 시작을 우리 장성이 맞게 돼서 특별한 또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첨단 산업 유출을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들이 생기고 또 지역 경기도 활성화될 것이고 그래서 인구 증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또 다른 성과들이 아주 많다고 들었습니다. 작년에 굵직한 성과 그리고 이어서 올해 역점적으로 추진할 사업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우리 장성을 아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에 우리가 많은 일들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변화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남 최초로 대학생 전 학력 등록금을 지원하고 그래서 학부모님들 부담을 덜해드린 일 그리고 개장 1년 만에 매출액 100억을 달성한 우리 첨단 노컬푸드의 성공적인 운영 그리고 우리 장성 창군 이래 처음으로 유치한 25년도 전남 체육대회 등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민선 제가 8기 공약이기도 한 고레시멘트 폐업이 작년에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간 우리 장성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큰 만큼 저희들이 부지를 잘 활용해서 제2의 장성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밖에도 우리 전남의 대표축제로 우뚝 선 우리 학룡관 가을꽃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도 빼놓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또 다양한 성과 계속해서 금년에도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또 조금 전에 마지막에 언급을 해주셨지만 장성하면 또 관광 빼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황룡관을 기반으로 여러 가지 관광 사업이 펼쳐지고 축제도 펼쳐지곤 하는데 장성의 관광 발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위기 상황에서 지역 경기가 활성화 측면에서 보더라도 우리 관광만큼 중요한 사업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장성하면 백양사, 충룡산, 장성호, 학룡관 같은 명소가 금방 떠오르시겠지만 저게 지금 장성호에 있는 출렁단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찾아오신 분들은 심신,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또 심신을 편안하게 해주는 장소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성은 치유관광을 위한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음식과 또 문화, 스포츠를 연계한 장성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관광 개발에 올인하려고 해서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우수한 장성 음식을 늘려야 할 5대 막거리 조성 사업이라든지 또 백양사와 연계한 K사찰 음식 관광 명소화 사업으로 음식을 넘어선 미식 관광 도시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해서 합니다. 네. 여기에 또 관심을 끌고 있는 게 이제 저희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백종원 씨와 협약이죠. 네. 너무 유명한 분이시죠. 네. 그래서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와 또 그리고 CJ푸드빌과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관 협업을 통해서도 우리 장성만이 맛깔라는 음식 문화를 개발해 나갈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2025년 전남 조민체육대회는 우리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 해서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는 우리 5월에 개최하는 길동무 꽃길축제 그리고 10월 항룡관 가을꽃축제는 꽃하면 장성이다. 네. 그래서 장성이 으뜸이다라는 이런 명성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장성의 매력인 장성호 수변길이 이렇게 나왔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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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제 거기를 횡단 출렁다리를 조성을 해서 걷고 싶은 명품 수변길로 만들 계획이고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물론 또 필암 서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필암 서원을 또 빼놓을 수 없는 거이고 거기에는 지금 이제 가시면은 국악공연이다든지 전통음악회 같은 다양한 문화 행사들을 해서 하는데요. 찾으신 분들이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약간 짧은 시간 내에 지역의 매력을 향상시킨다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 길을 찾았으면 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걷다 보면 머지않아 천만 관광시대가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군수님께서 장성의 관광 명소 소개를 참 많이 해주셨는데 나들이 떠나기 정말 좋은 장성입니다. 그런데 찾아오는 관광객도 정말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장성 국민이잖아요. 농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참 많은데 농업 발전과 관련한 계획도 많이 갖고 계시죠? 네. 혹시 두부는 혹시 요즘에 과일 이렇게 장성 과일 사서 드셔본 적 있습니까? 장성 하면 곶감, 곶감 아니겠습니까? 이걸 이외에도 장성에 사과도 유명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우리 곶감, 사과도 해서 감, 복숭아, 토마토, 샤인머스켓 같은 좋은 과일들이 유명하죠. 요즘에는 딸기, 레드 양이 아주 맛있으니까요. 꼭 사셔 드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농민분들이 이런 좋은 농산물들을 많이 생산을 하는데 판로가 좀 해서 어려움이 좀 많다. 항상 문제가 되죠. 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올해 우리가 공공급식센터가 전극적으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농가들한테 실질적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성공적으로 운영 중인 우리 첨단 노컬푸드 직매장에는 올해 농가 레스토랑 증축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생산하는 우수한 농산물들을 보다 많은 분들에게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농민들에게 판로 확보를 위해서 애쓰고 있는 장성군의 모습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여기에 이제 소상공인과 기업인들을 위한 정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이제 장성 경제가 더 활성화가 되겠죠. 네. 장성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참 경제가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들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힘든 분들이 우리 소상공인, 또 기업하신 분들인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지역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우리 지역경제 장성산 상품권 할인 판매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할 거리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정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포, 임대료 지원과 같은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들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관내 산단의 우수한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이 기업들 위해서는 스마트 공장 보급 같은 기업형 맞춤형 특화 사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위기,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총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의 3개 권역의 신산단을 개발을 지금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이것이 개발이 완료되고 산단이 들었으면 우리 경제에도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젊은층 인구 유입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 올해 대표적인 복지 정책도 소개를 조금 해주시죠. 네, 우리 전남 최초 퀴즈 내일 백양사의 어린이집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이 올해 본격적으로 착수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 보육 공백 해소와 또 청소년 문화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 육아 나눔토 또 장난감 도서관, 키즈카페 등이 들어설 우리 다목적 복지회관 가족센터는 올 6월 달에 완공을 앞두고 있고요. 또 우리 청년활동을 거점이 될 청년센터는 25년 완공을 목표로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성으로 대표적인 지역특화복지사업인 또 어르신 효도권은 지금 현재 4월부터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18만 원을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요. 이제 6만 원을 올려서 24만 원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현재까지 임의용 그리고 목욕만 이렇게 했었는데 이제 음식점 이용이나 또 식재료 그것까지 확대를 해서 했습니다. 그리고서 또 문부려 장성 명맥을 이렇게 보편적 교육 복지를 위해서 우리 대학생 등록금 그리고 청소년 수당 또 초중고등학생 등 입학 축하금까지 올해도 차질 없이 지급을 해서 교육비 부담들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곳곳에 이 장성군의 배려가 잘 스며들길 바라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올해 장성을 이끌겠다는 각오 그리고 또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사수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2024년은 화학과 포용 그리고 정진을 해로 만들겠습니다. 지역화학은 제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과제인데요. 올해 초 11개의 음면을 방문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주신 고견 저희들이 두 팔 벌려 포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군민 주인인 장성군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화학과 포용의 해로 가꾸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우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는 장성이 찬란한 미래를 준비하는 정진의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장성군은 지금 획기적인 변화와 발전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장성은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제가 한 번 더 듣고 또 한 걸음 더 뛰는 군수 또 그리고 공직자들이 되겠습니다. 많이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본방을 보자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한종 장성군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